네, 신요님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의원님이 병원 저기에 근무하시죠? 어디 들어요? 고속터미널역에 있는 서울성모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큰 대형병원이네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말이죠.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인정해서 조금 조금씩 찔끔찔끔 보도하고 있는데, 현재 병원 상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현재는 1만 명의 전공의들이 대부분이 현장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전문의 중심으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료인력에 한계가 있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번아웃이 온 상태여서 정말 중증인 환자, 지금 시급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있는 분들 중심으로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나 응급실에서부터 여러 가지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대학병원에서 진료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보도로 국민들한테는 우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고속터미널에 있는 서울성모병원이라고 했잖아요. 대형병원인데, 거기 응급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실제로 중증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중한 환자들 중심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더라도 당장 수술이 필요한 과들,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 흉부외과, 외과, 신경외과 교수님들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수술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수술방에서의 마취과 전공의가 없다 보니까, 전문의 중심으로 하다 보면 수술방을 열 수 있는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시급한 분들 중심으로 받거나, 아니면 그런 수용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솔직하게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의료사고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는 명확하게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병원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군요. 그렇죠. 수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요.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6개월만 버티면 된다고 그런단 말이죠. 지금 이 의료 대란에 대해서 뭔가 의사 집단과의 싸움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2천명 의대 증원할 때부터 의사 집단의 카르텔이고, 이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 뭔가 개혁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상당히 젊은 의사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그런 사회의 악이 되어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서 필수 의료를 보람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젊은이부터가 현장에서 사라졌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해외 의사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진료를 하는 영역으로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정부의 그런 사회적 메시지들이 의사들한테는 상당히 부기력감을 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필수 의료에서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을 현장에서 내몰고 기존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부작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면서, 앞으로 수십 년간 그런 만성화된 필수 의료 붕괴를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 수술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의들이 응급실에 배치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또 인원도 제한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급한 암환자라든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정말. 불의의 사고 아니겠습니까? 이럴 경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교통사고로 중증 외상이 되거나, 응급수술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곧바로 병원이 매치되고,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응급실에서의 수용 준비, 그리고 수술할 수 있는 의사들이, 수술방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들이 가능해야, 원활하게 우리 환자분들이 안전하게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지금으로서는 계속해서 세종, 충남대병원, 아주대병원, 정말 진료 조정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수요일은 우리가 응급실 문 닫을 수밖에 없다. 이런 방식으로의 대학병원들조차도 기존의 시스템에서의 원활이 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특히 추석 기간 동안에 정부가 군의관이나 공보위를 235명을 파견한다고 했지만, 이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수술하거나 시술을 하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의 시스템에서의 원활이 하는 데 있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반창꽃이 대응이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 그 피해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 이렇게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뭔가 싸움으로, 개혁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을 오히려 건강 안보에서의 불안을 초래하는 방식으로의 대응이다. 그래서 참 정책 결정자들이 현장성을 모르고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상당합니다. 의원님, 서울과 수도권은 그래도 조금 낮다, 현재 상황에서. 지방은 정말 심각한 모양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지방의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님들도 사직을 꽤 많이 하셨거든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사직을 하고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지금 병원들에서 채용을 했을 때 지원을 한다. 오히려 그래서 의사들조차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이 시점에서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 의료를 살리고 필수 의료를 살리려고 했던 정부의 취지하는 반대로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정부도 정책 실패에 대한 선언을 하고 어떻게 하면 현장을 더 보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매년 3천 명 배출되고 있는 의사들조차도 지금 현장에서 필수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5천 명을 배출한다고 과연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런 면에서의 정책의 선후관계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과 담당자들이 2천 명을 고집하는 이유는 딱 불어서는 뭡니까? 도대체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말 의료계에서도 왜 2천 명이냐 아직도 실제로 25년에는 1,509명으로 조정을 했는데 그러면 근거조차 없는 상황에서 줄인 거 아니냐에 대한 기태의 질타가 삼강했죠. 그리고 국회에서 교육위와 보건복지위가 공동으로 천문회를 이 사안을 두고 했는데 실제로 배정위원회나 정부가 하고 있는 위원회 회의록도 다 말소시키고 폐기시키고 그러면서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지 않고 그것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정부의 모습이 급급해서 한 거다. 말로만 근거가 있다. 충분히 협의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의료계의 당사자들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검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말만 갖고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정부의 그런 판단과 과정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상당히 잘못됐다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또 의원님도 바쁘시고 해서 오늘은 이 정도 정리하고요. 한번 스튜디오를 모셔서 의원님한테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시지 않을 때요. 이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과 의료계와 전문가들이 문제가 있다고 큰 목소리를 합쳐서 내야 정말 대통령실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집중 조명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전화 인터뷰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국회의원 민주당 국항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강청희 의사 선생님, 전해연세대학교 의대 교수 지금 민주당에서도 의료대란 특위로 활동하고 계시죠? 교수님. 네. 먼저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특위를 통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요. 대개 주변 의료인들, 그 다음에 뉴스에 나오는 수중에서 저희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개 보면은 전국의 선생님들이 일단 93%가 이미 이탈을 했죠. 사직을 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배후의 전문의들도 많이 병원을 비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는 매번 발표할 때 급식 400개 병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전국의가 있던 병원은 100개 병원이고요. 그 100개 병원에 상급종합병원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는 발표할 때 모수를 400개를 놓고 퍼센트를 구하니까 항상 많이 비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뉴스에 나온 거 보면은 두 살 된 여아가 금방 치료했으면 좀 좋아졌을 그런 열성 경련 가지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비극적인 일이고요. 또 암 수술 환자들이 1년 대기해야 되는 이런 대란 사태가 벌어져 있는 거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우려대란이 이미 우리한테 와있고 실제로 119 구급제 얘기 들어보면 중증 단계가 있는데 레벨 1, 2, 3 이렇게 나가는 단계가 있는데 활력 증후가 스테이블하면 레벨 3에 들어갔는데 그런 분들이 병원을 못 가니까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는 케이스도 실제로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 특위에 와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는 사례 중심으로 일단 수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주기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게 두 살의 우리 안타까운 영화 우리 영화가 아이가 현재 뇌손상을 당한 상태라는 것만 보도가 됐는데 그 외에 또 특위에서 민지당 특위에서 어떤 보고받으신 사례 없습니까? 지금 언론이 잘 보도가 안 돼서 그래요. 보도가 그게 의료라는 게 원래 내밀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병원에서의 통계가 병원에 온 다음에 잡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병원에 가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는 되게 11구나. 요즘 공기관 쪽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공무원이다 보니까 상급기관에서 주라고 그럴 때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소방방제청 노조 쪽이 한번 찾아와서 청취한 적이 있는데 그때 봤어요. 저도. 거기서 영상만 봐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밖으로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를 저희가 국회를 통해서 자료 요구하고 밖으로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국민들이 두렵고 지금 요즘에 인사가 뭔지 아시죠? 교수님. 네. 아프지 말라는 게 인사 아닙니까? 너 아픈 데 없었니? 네. 우리가 한국 전통적으로 밥 잘 먹었어 이거 아니었어요. 네. 점심 먹었어? 저녁 먹었어. 이제 너 아픈 데 없냐? 이게 참 추석 연휴가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네. 추석 연휴 때 아프면 어떻게 돼요? 이게 동네 개인 병원도 다 쉬잖아요. 그때는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부 방침은 아마 동네 개인 병원을 많이 열어서 경증 환자들을 좀 그쪽으로 돌려보자는 생각을 하고 강제 수단도 동원하겠다는 공문을 아마 의사협회에다 보냈더라고요. 참나. 그런데 그걸 될 것은 아니고 지금 병원 자체가 57개 대학병원에서 분만이 안 되는 게 14곳. 아휴 그다음에 흉부 대동맥 수술 못하는 곳이 16곳. 아이고 영유아 장피색 환자 보내지 말라고 선언한 데가 46개나 됩니다. 원래 이런 응급 우리의 문제는 조금 있었겠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았거든요. 분만이 안 된다는 것은 임산부가 애를 순산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창과를 보는 의사가 나갔다는 얘기죠. 분만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 사태 해결이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빨리 양보할 건 양보를 좀 하고 아니 아니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6개월 동안 버티겠다는 거 아니에요? 5기 5만 이런 거 갖고 버틸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생명이 제일 소중하지 않습니까? 아닌데 교수님 그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미 끝났어. 저 사람들은 그냥 고야. 국민이 죽건 말건 간에 이건 국민 생명 담보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알아가는 정권이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 의사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산모가 애를 출산해야 되는데 출산할 병원이 없어. 출석 연휴 때 발생할 거 아니에요? 충분히? 이 사람들은 조산소가라고 그럴 겁니다. 아마 조산소 찾아서 가라고. 의사들 파업이니까 조산소 찾아서 가라고. 말이 됩니까? 조산소가 다 없어졌고요. 지금 요발 간호법 통과되면서 피해를 합법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의사 대체 인력으로 합법화시키는데 그 사람들 언제 트레이닝해서 언제 그런 걸 시킬 겁니까? 아니 조산소라는 게 이제 자연 분만이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수술을 통해서 아이를 지금 나이가 든 상태에서 결혼들을 하기 때문에 만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있는 출산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다음에 태어나서도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가 돼야 애를 받죠. 그러니까 이런 게 소아과도 비고 산부인과는 선생 없고 그러면 분만을 못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그건 이제 정년기에 사실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이니까 일반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환자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아픈 사람만 피해를 보고 아프지 않은 사람은 당장 나한테 해당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기를 인식하는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하지만 지금 7개월이 지나면서 7개월 동안 정부가 해법을 하나도 내놓은 게 없어요. 그렇다고 의뢰교를 설득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퇴는 예견이 됐던 건데 이렇게 강압적으로 물에 붙이면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다 알고 있던 거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대비를 해놨던지 아니면 문제가 생겨있을 때 푸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7개월 지나고 지금 와서 의료개혁 아니라고 내놨는데 그것도 실제로 이해관계 당사자가 받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넣어서 또 하고 싶었던 걸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지금 다 좀 뭉개지고 있다고 저는 봐요. 붕괴라는 표현이 뭉개진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넘어서 알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의료농단으로 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는 겁니까? 윤석열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저는 처음에 이게 이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2천 명의 몸무일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의사 독점권을 해체의 목적이 있었겠죠. 그때는 좀 질의를 받았죠. 네. 건강이나 생명에 대한 어떤 의료에 대한 독점권을 의사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걸 해체하는 작업이다. 그다음에 의사를 많이 뽑아서 의사 인건비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다음에 이게 결국은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의료 민영화 쪽 물건을 튼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해체가 되고 의사가 많아지면서 건강보험 수요도 많아지고 의료 이용이 늘면 공보험으로는 도저히 커버가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보험의 역할이 자꾸 증대가 되고요.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병원도 지금까지의 병원으로 커버가 안 되니까 그 많은 인력들이 결국은 영리 병원을 만들어서 일을 하면서 영리 추구하게 돼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민영화 되는 겁니다. 그게 뭐 어려운 게 아니겠어요? 그런 어떤 저항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교수님 좋다 이거야. 그래. 니네들이 뭐 민영화 민영화 맨날 불을 짓는데 의료도 민영화하는 정책을 앞으로 펼쳐나가겠다. 신자유지건 누가 해서 좋다 이거야. 니네들이 정책이니까 협의하고 공론화 시켜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건 근데 왜 국민의 생명을 아삭아삭까지 이렇게 하냐 이거야. 지금 아까도 임신한 예를 들면 임산부가 지금 어떻게 될 상황인지도 모르고 또 이제 우리 교수님은 흉부외과 의사 아니었습니까? 흉부 무슨 수술이 불가능화되면서요? 그건 어떤 거예요? 흉부외과 수술을 할 수 있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어려운 수술이 대동맥 수술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걸 할 수 있는 면이 원래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 전체가 나올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훈련된 인력들이 있는 데서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뭐 정말 잘하는 데는 한두 군데로 줄은 거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데가 뭐 50 몇 개 중에 뭐 10대 개가 남은 거니까 굉장히 심각하다고 좀 봐요. 환자는 자꾸 늘고 있어요. 우리가 고혈압 환자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게 조절 안 되는 뭐 당뇨 고혈압이 있으면서 고지혈이 있을 때 대동맥에 동맥 경화가 생겨서 이제 이런 파열이 생기거나 또는 외상에 의해서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추석 때 우려되는 것은 사실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뭐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면 평상시보다 한 두 배 정도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들어보니까 바발성 외상 환자라고 표현하는데 사고가 났을 때 딱 다리만 다치고 손만 다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가슴도 다치고 배도 다치고 복부장기도 파열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의사들이 빈 상태에서는 공백이 있는 과가 하나 생긴다는 얘기죠. 정형외과가 의사가 없던 홍백과가 없던 뭐가 하나 없으면 그 병원은 그걸 핑계로 환자 자체를 안 받아요. 받을 수가 없겠죠. 병원에서. 안 받으니까 뺑뺑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날 사고가 만약에 추석도 났다. 교통도 막히는데 지연이 수없이 될 수 있어요. 그건 굉장히 우려되는 점이거든요. 정부가 아마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대란은 있어도 지표나 어떤 통계로 잡히는 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저는 예측을 하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통계는 제시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통계는 통계청에서 해야 되는데 제시 안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통계는 한 두세 달 전까지 나오는데 대개는 양호하게 지표가 다 잡혀있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병원에 안 왔으니까요. 병원에 가서 문제가 생겼으면 모르는데 또 병원에 주로 가려서 받다 보니까 성격이 좋죠. 예전에는 가려서 받지를 못하고 중안부터 위중한 사람부터 다 받게 되니까 사망률도 올라갈 수 있고 한데 지금은 위험한 환자거나 여러 가지 골치 아픈 환자들이라면 다 뺑뺑이 돌리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자기 병원은 성적이 좋겠죠. 대신에 2차 병원이나 이런 데 많이 갈 텐데 우리가 환자들이 원하는 건 사실 2차 병원에서 중알대 치료받는 것보다 사망 중압병원에서 검사라도 좀 하고 괜찮으면 그다음에 전원을 구송을 하더라도 2차로 다시 가더라도 먼저 가서 보는 건 3차를 선호해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우리 의료 습관이거든요. 의료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아요. 누구나 경증 중증 환자 본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경증일 때는 90% 본인보다 90% 받는다 그러면 결국은 제가 볼 때 이 정부가 의료를 시장화시킨다. 그래서 공급자를 많이 배출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려는 것도 시장화의 노력이고 수요자를 의료 이용을 억제를 해가지고 본인 부담을 늘려놓거나 아니면 다른 부담을 늘려서 못 가게 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수요자 제안에 들어가면서 패스트트랙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공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 거예요. 자기가 돈 많은 사람을 가서 볼 수 있죠. 그걸 지금 윤석열이가 획작하고 있는 거 앞장 쓰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보입니다. 이 난리를 만들어서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켜서 새로운 걸 짜자 새파를 짜자 이런 의도를 했는지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국민들은 죽어나가도 상관이 없고 하여튼 희생은 불가피해 나는 그렇게 가겠어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저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듣긴 게 진짜 알고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고 말씀하시는지가 좀 헷갈렸고요. 뭐를 우리 얘기하겠지. 정말 나 홀로 나 홀로 태평성들을 부르짖고 계시는 거라. 네. 그래서 이거 여기서 이제 그만 좀 스톱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의료 대란도 그렇고요. 다른 폭취도 우리가 통치받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하는 거지. 정치는 국민의 뜻을 따라서 대의 정치로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봐도 지금 다 돌아섰잖아요. 네. 완전 돌아섰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여서 머리를 숙이고 다시 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줘야 되는데 네. 나는 다 잘하고 있다 하고 통치를 해버리면 우리는 어디가 사소연합니까? 정말 이거는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서 죽고사는 문제잖아요. 죽고사는 문제네 정말. 죽고사는 문제를 건드리면 국민의 영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번에 10월 넘어가면 입시 문제가 불거진 거라고요. 1학년들이 진급이 안 됐는데 4,500명을 어떻게 뽑습니까? 7,000명을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생명과 교육 사회 안전망이 해체되는 거잖아요. 영리를 다 건드려놓고 이 정권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정치를 하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해서 좀 호소드리는 건데 제발 좀 참모들 바꾸시고 엉터리 참모들 다 내보내시고 제대로 된 참모들 다시 뽑아서 사태 파악을 더 면밀하게 한번 하시고 보고를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지부가 수취 보고 하겠죠. 문제 없다고. 문제 분명히 있고 현장에서 이미 생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제는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 민주당 감시하고 살해 수집하고 정부가 더 못하는 길로 가는 걸 막고 대안을 준비해야죠. 그런데 대안은 지금 당장 내놓을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혼란을 수집하고 갈등을 봉합하고 재난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다음에 장기적인 플랜이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을 어떻게 잘 봉합해서 다시 원상복구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사람의 생각이 변하기 전에는 바꿔야 된다. 의사들도 생각이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스템이 변화하면 그 시스템에서 일하는 사람의 상도 바뀌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시스템이 변화하면 어느 정도 막아왔던 거를 이렇게 불법 집단을 만들고 범죄자 취급하고 독재 대상으로 삼으면 저항하게 돼 있습니다. 본다고 본다고 본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국민을 그렇게 구속으로 몰아서 협박하고 협박이죠. 압수수색하고 복귀하려면 잡아가겠다고 그건 협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버리고 제대로 협상 서로 협상하면서 협치를 해야죠. 그걸 좀 부탁하고 싶어요. 교수님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힘을 키워서 국민들과 함께 뭘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민주당에 힘이 있을까 이런 또 의문도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민주당은 행정 권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국회 권력만 갖고 계시잖아요. 국민들이 좀 더 사실을 알 수 있게 노력하는 것도 민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추석 연휴 지나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추석 연휴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단 장염 환자가 굉장히 평균적으로 많이 늘어요. 한 3배 정도 늘고요. 장염이요. 많이 과식해서. 그렇죠. 보통 장염 그다음에 감기 환자도 뭐 있을 거고 이런 환자들이 근데 심하지 않은 경우 사실 응급실 가서 팽팽히 하는 것보다는 동네 연 비상병원 의원급들이 있어요. 있기는 당직 의원이라고 그런 데를 좀 활용하셔야 되겠고 사고 났을 때는 어쨌거나 119 통해서 큰 병원을 가시게 될 텐데 가급적 안전운전 하시고 안전운전 하셔서 사고가 안 나게 그다음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미치겠다. 정말. 이게 저것 좀 말씀드리면서 죄송스러운데 일단은 우리는 각자 조생 시대에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다 알아서 자기가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화상 같은 것도 또 많이 생겨요. 식사 준비 하다가 가스 용품 같은 게 많이 터져서 보통 때부터 한 3배 정도 또 생긴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웃기는 얘기 같지만 친척들이 오랜만에 모이다 보면 술 한잔 드시고 싸우는 경우들이 꽤 많이 발생합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반통상이라고 자산 같은 것도 많이 생겨요. 욱하는 마음들에 또 그런 게 생겨서 그것도 평상시보다 2.4배 정도 생긴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대비 작년의 통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 유의하셔서 술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명절 때 그다음에 교통수단 주의하시고 안지지 않는 게 추석 때 추석 때 고혈압이나 이런 부분도 끊어지신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럼요. 심내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나름대로 대비를 많이 해놨을 거예요. 그거는 중증 레벨1에 들어가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건 통제에 잡히거든요. 병원에 와서 문제가 생기지 병원에 무조건 가게 돼 있고 그분들이 응급실을 못 가잖아요. 어디 가요? 응급실을 못 가도 통계가 잡혀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응급실에 갈 수 있게끔 정부가 아마 최대한 노력을 해놨을 겁니다. 그건 해놨어요? 네. 응급실 의사가 없는데? 저 군의관하고 공보위으로 대체했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사람은 어떻게든 채울 수 있어요. 어디서 끌어오든 채울 수 있습니다. 의사들을. 그다음에 시설도 그대로니까 이용할 수 있어요. 네. 문제는 그게 제대로 된 치료를 그 병원이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해당 전문의가 했는지 다른 전문의가 했는지 환자들은 모르죠. 그다음에 형식적으로 그렇게 다 채워놓고 진료를 했다고 해서 양질의 진료서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군의관들이 처음 가는 대학병원 가서 무슨 수술을 해요? 아니 수술은 못하고요. 그 사람들 뭐 책임질 일이 있겠습니까? 안 하겠지? 잘 자리 채우러 간다고 좀 봐요. 그런데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이에. 그렇지 군인들이 아프지 진짜. 진짜 나는 내년에 졸업생 안 나오는데 군대는 또 누가 갑니까? 이게 지금 토탈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되면 내년에 지금 졸업생이 안 나오게 돼 있잖아요. 다 휴학 중이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그 군의관과 공보위이 뭘로 채울 겁니까? 정부가 교육문제 의료문제를 한꺼번에 건드려 놓은 거래서 문제증원이라는 건 양쪽에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6개월만 버티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피는 장관들이 있으니까 뭘 이겨요? 뭐가 이기는 건데요? 신입생 뽑는 게 이기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전공의가 들어오는 게 자기들이 이기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시면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아이고 대선 때 잘못해서 그렇죠. 지난번 대선 때 대선 때 우리 민주당이 뭉치지를 못해서 전 그렇다고 봐요. 여기서 이번에는 누가 나오든 진짜 뭉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뽑아서 제대로 올바른 정책을 수행을 해야지 국민을 무서워하는 정책을 해야죠. 과거에 문재인 정부 이거 추진하다가 멈췄잖아요. 아 뜨거워하고 멈췄잖아요. 그게 대통령이고 그게 정부 아닙니까? 그럼 돌다리 두들려서 가야죠. 오늘 좀 바쁘신 거로 제가 개인적으로 바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실 말씀 하시고 정리하죠. 저는 흉부외과 의사지만 일단 정치계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강남 닥터라고 그러고 강남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의료 대란문제 사실 해결을 위해서 저는 충성 때 많은 이야기를 했고 제가 입성하면 이걸 반드시 막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원회지만 열심히 활동해서 제가 의사 출신으로서 반드시 불행한 사태는 더 막아내겠다는 말씀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 하여튼 불행한 사태를 막는 거네. 그렇죠. 지금 단계는 막아야 되는 미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대표님도 아마 저기 고대병원 안암병원에 모시고 2시경에 현장 방문하는 걸로 저는 얘기 들었습니다. 유성렬이가 현장 가보라고 그랬잖아. 본인이 가셔야 돼요. 본인이. 본인은 안 가요. 5개월째 가본 적이 없대요. 현장만 가서 병원 봐서는 안 되고요. 사실 119 구급차에 밤에 동승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현장 보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